호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거의 조사 없이 호주인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것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폭력적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으며 메타의 페이스북, 바이트댄스의 틱톡 및 엘론 머스크 소유의 X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의 노동당 정부는 지난달 시드니에서 아시리아 교회 주교를 찌르는 공격영상을 플랫폼에 삭제하라는 규제 명령을 놓고 이미 머스크의 X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X는 호주 사용자를 위한 게시물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호주 이한정 국장은 해당 콘텐츠가 노골적인 폭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를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의 결정을 거멸이라고 묘사하면서 알바인을 비판하는 임을 게시했습니다.